안녕하세요. 황영웅의 팬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가슴 벅찬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황영웅이 중저음 기반의 트로스로 탑스타 자리에 올랐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의 독보적인 중저음은 물론 이제는 고음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선배 가수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배 가수들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재능이라며 황영웅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목소리는 깊고 감성적인 중저음에서 시작해 고음까지 자유롭게 넘나들며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마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한 편의 시와도 같습니다. 황영웅이 노래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고 그의 음악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진정한 예술가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특히 황영웅의 무대는 언제나 특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리의 일상에 큰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며 우리는 그의 음악을 통해 삶의 작은 행복을 찾게 됩니다. 황영웅의 음악적 열정과 진심 어린 마음이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무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팬미팅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곧 황영웅의 팬미팅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황영웅은 항상 팬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이번 팬미팅을 통해 더욱 가까이에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팬미팅에서는 황영웅의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그의 멋진 무대를 직접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황영웅의 팬 여러분 이번 팬미팅을 통해 황영웅과 함께 특별하고 있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앞으로도 황영웅에게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황영웅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